아카데미의 친구들 회원인 66살 윤모 씨가 아카데미 극장 철거 중단을 요구하며 극장 지붕 구조물에 들어가 나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. 원주시는 윤 씨를 업무 방해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내려올 것을 설득했지만 윤 씨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소방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래에 에어매트리스를 설치하고 윤 씨에게 따뜻한 물과 소량의 영양제를 공급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. 한편 아침 관계자나 취재진 등 외부인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원주 씨가 어젯밤 민선 8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이모 교수를 시민기자라며 들여보내 윤 씨를 취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